안녕하세요. 다하라입니다. 오늘은 PC에서 마우스 힐로 볼륨 조절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를 갖다 두고 마우스 힐을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은 이렇게 볼륨이 조절이 됩니다. 50% 60%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제가 볼륨 조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영상의 제작권 문제 때문에 제 유튜브 영상을 재생을 해서 볼륨 조절을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 지금 현재 상태는 볼륨이 0% 거든요. 소리가 안 나죠. 볼륨을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 표시줄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은 볼륨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볼륨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이트는 볼륨 조절을 마우스 힐로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한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바꾸어 보기에서는 여기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한국어로 번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한글로 번역이 되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웹사이트 상단에 보면은 별표 옆에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국어로 이렇게 하면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서 보면 마우스 힐로 볼륨 조절을 하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 놨는데요. 지금 현재 보는 이것은 볼륨 마우스 옵션이라고 사용자가 어떻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설정해 주는 옵션 창입니다. 옵션 창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창에서 스크롤해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여러가지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방법은 이 설명을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마우스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면 윈도우 32비트 자동 설치를 위한 자체 설치 실행 파일 다운로드 가운데 이것은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아래 외에 이것은 32비트 64비트 이거는 무설치 파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은 이거는 아까 봤던 영어로 되어 있는 옵션 창을 한글로 번역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국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해석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 한국어, 이 여기를 클릭하면은 옵션 창을 한글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팩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 파일을 다운받아야 되겠는데요. 저는 64비트를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 컴퓨터에서 몇 비트를 다운받아야 될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다면은 먼저 여기서 내 PC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PC에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속성이라고 나오죠. 속성을 클릭합니다. 속성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스템 정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시스템 종류에서 64비트 운영체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32비트가 뜨면은 32비트 운영체제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운로드 사이트 들어왔어요. 64비트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되면은 여기에 다운로드 표시가 됩니다. 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여기 벌써 파일 용량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빨리 파일이 받아졌습니다. 여기서 폴더 열기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볼륨 마우스 64비트 압축파일 압축파일 c파일로 다운로드가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언어팩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언어팩은 한국인 때가 있죠. 클릭을 하면은 여기 또 파일이 다운로드 됐죠. 여기서 다운로드 된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다운로드 됐거든요. 위에 파일은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파일이고 아래 것은 옵션 창의 언어팩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파일을 압축을 일단 풀어야 되겠죠. 압축을 풀겠습니다. 압축을 풀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이것도 언어팩도 압축을 풀겠습니다. 압축을 풀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파일은 c파일은 필요가 없으니까 쉬유통에 버리겠습니다. 이 다운로드 된 파일을 현재는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을 다른 폴더로 옮기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된 폴더 이 두 개를 다른 폴더로 옮기겠는데요. 저는 임의로 특정 드라이버에 폴더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기다가 옮기겠습니다. 두 개를 잘라내고요. 여기다 옮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는 이제 파일이 없어졌고요.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고 실행을 시켜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보륨 마우스 보륨으로 마우스를 조절하는 파일을 열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0으로 되어 나오거든요. 이 0으로 되어 나온 것을 한글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 언어팩 파일을 잘라내서 여기 보륨 마우스 폴더에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하면은 여기는 없어졌지요. 여기는 이제 수지통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폴더 한 곳에 언어팩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언어팩이 이겁니다. 보륨 마우스 LNG라는 이 파일인데 이 파일이 이제 언어팩인데 자 여기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 보면은 0으로 되어 가지고 한글로 번역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건 왜 안 되어 있냐 그러면은 PC를 다시 시작을 해 줘야 됩니다. 지지템 종료하고 지지템을 다시 시작해서 보륨 마우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 보면 이렇게 한글이 뜨거든요. 번역된 옵션 창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지금 동작조건 조절 채널 단계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디폴트로 이렇게 두 가지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디폴트 설정을 이렇게 사용 안 함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트키 눌림 그 다음에 두번째는 마우스 왼쪽 버튼 눌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상하로 조절하는 거고요. 밑에 거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마우스 휠을 조절하는데요. 이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따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 안 함을 클릭을 해서요. 여기 쭉 보면은 마우스 커서가 작업 표시줄에 위에 있을 때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가 작업 표시줄에 있을 때 마우스 휠을 상하로 조절하면 보름이 조정이 되거든요. 여기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적용을 시키면은 이제 이게 적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트레이 이 아이콘 보기 라는 것은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 아이콘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것을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시 이 화면 보이기는 뭐냐면은 보름 조절 상태를 화면에 표시해 주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윈도우 실행시 자동 실행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것을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이것을 사용할 때마다 여기 와서 볼륨 마우스를 클릭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여기에 윈도우 실행시 자동 실행이라고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해 두고 적용을 시키면은 언제나 PC가 부팅이 되고 난 뒤에 이 설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 주고요. 지금 볼륨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볼륨 조절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볼륨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알트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가 작업 표시지로 있을 때 마우스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그 외에 추가 이런 여러가지 기능 설정은 필요하시다면은 아까의 설명서를 쭉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면 됩니다. 끝으로 마우스로 볼륨을 조절하는 이 사이트의 좌표는 아래의 더보기에 올려두겠으니 필요하신 분은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